가자! 못하는데 맨날 하잖아 너무 재밌으니까 졌지? 찍었어 언제까지 한다고? 막 시작했네 그럼 언제까지 할 거야? 올라와 산책하는 거 도와주면 안 돼? 안 하고 그럼 언제 끝나? 올라와 대충만 말해줘야지 15분 20분 그럼 그때는 산책 도와줘? 산책? 어 도와줄 거지? 오늘 한 마리씩 할 거야? 어 아 오래 걸린다 내일도 못 쉬어 아니 짧게 할게 짧게 어차피 오늘 미세먼지 심하잖아 알았어 펜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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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봐 우리 아파트에서 엄마가 구독자 아저씨 맞았네 아니 페퍼랑 같이 가고 있는데 되게 누구랑 닮았네 막 계속 이렇게 하시더라 그래서 엄마가 어? 어 우리 페퍼가 괜히 이름 말해 우리 페퍼가 좀 티비에 나왔는데 어디서 보셨어요? 페퍼요? 내가 그 페퍼에요? 페퍼티비? 아저씨 어 그래서 너무 신기했어 브랜디 이상하네 하이 하이도 있고 다 있어요? 그럼 여기? 이렇게 말해 풀어줘 이제 야 같이 뛰어봐 같이 뛰어줘 같이 뛰어줘 같이 뛰어줘 얘 건져줘 같이 뛰어줘 ㅎㅎ 지금 엥뚱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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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근데 오늘 너무 오래 하면 안 돼 갑자기 자꾸 물고 아 귀여워 아 귀여워 화이팅 페퍼 주리리 오 줄거졌어 알아서 주리 페퍼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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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! 가! 가자! 가자! 가자 가자! 가자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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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고